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가형 총평의 남철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시험 감독을 학교에서 촥 하면서 정말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1번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푸는지 함께 선생님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올해 또 시기가 좀 특수한지라 여러분 마스크를 하면서 열심히 시험 보는 여러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 학평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출제하는 기관이 교육과정평가원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게 나의 수능 점수야 이렇게까지 여러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점수를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수능과 형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21번 문항 배치라든지 29번 문항 배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선생님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6월 모평과 9월 모평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점은 있었다 단 백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가 좀 나한테 어려워 이건 나한테 좀 쉽네 이런 걸 봤을 때 그 백분 동안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냈겠느냐 풀어내었느냐 그 백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 가시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 좀 어렵게 느꼈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다거나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출제 경향인데요 일단은 문항수 배점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9문항 12문 9문항은 9월 모평과 똑같습니다 역시 우리 가형은 입과 수학에 꼭 미적분이 배점이 가장 높고 문항수가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봤을 때 특이했던 점은 확률과 통계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제가 지금 28번에 별을 안 했어요 보통은 28번이 준 고난도 문제잖아요 9월에서는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이었고 보통 별 하나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중복 조합을 활용하는 문제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과 상당히 비슷했던 패턴입니다 단 뭐 빵을 먹지 빵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였나 하여튼 그 조건이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x가 1 이상이냐 2 이상이냐 이런 조건을 정확하게 고려했느냐 그런 부분에서만 실수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맞췄어야 되는 문제예요 오히려 16번이 28번보다 더 어렵지 않았나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의 배수 3의 배수 3개 더해서 3의 배수 안 되는 것부터 좀 찾아볼까 3의 배수 되는 걸 찾아야 돼 여사권을 좀 생각해볼까 하다가 뭔가 좀 미궁 쏘러 가면서 이거 아니겠구나 직접 카운트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카운트해야 될 거냐 1부터 10이라는 자연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 나머지가 3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이 아니죠 3의 배수죠 그렇게 3개의 집합으로 분류해서 그 나머지만 가지고 연산했을 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개인을 더했을 때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원래 기존에 비슷한 문제는 있었지만 오랜만에 등장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28번이 쉬웠고 요거 하나 이제 그랬다는 거고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미적분은 역시 좀 난이도는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에서 학생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좀 가장 힘들었던 거는 29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번과 29번을 제가 똑같이 별 2개를 났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문제 풀 때 30번은 생각보다 되게 빨리 풀었어요 10분이 채 안 걸렸던 거 같아 칠팔분만 해결이 됐던 거 같은데 29번은 규칙을 어떻게 찾지 대입하기 싫었던 거야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거 꼭 대입해야 돼 바로 딱 한 번에 봐야지 하면서 그래 학생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풀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대입해보니까 직접 되네 규칙을 발견할 수 있네 사실 실전에 그렇게 갔어야죠 그래서 29번은 선생님이 좀 더 어렵다고 표현한 거고요 과목별로는 일단 그렇고요 여기 일단 보신 문항별로 좀 살펴보시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하고요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하고 파란 거 표시한 거는 순수하게 파란 거는 철저하게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오타 나왔네요 12번입니다 여러분 12번 얘네들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얘네들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쉬운 문제야 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문제 혹은 이 문제의 조건을 살짝 바꿨을 때 즉 얘기해서 여러분이 맞춤 문제더라도 이 문제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었느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건방률이거든 여러분 그게 뭐 뭐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고 막 구슬이었나 뭔가 있었어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구슬이었나 하니까 또 펴 봐야죠 선생님이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구슬인지 빵인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공이었네요 공 흰 공과 검은 공이었습니다 이게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둘 다 오십 개 총 모든 공의 합의 개수가 오십 개로 같아요 그럼 공의 개수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a 주머니 b 주머니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각각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로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조건방률을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겠느냐 그냥 보고 해설채 보고 이렇게 풀어 난 내가 이렇게 풀어서 맞았어 이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문제였다 이 부분은 제가 뭐 해설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제곱해서 계산할 때 왜 a equal b가 a 제곱 equal b 제곱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뒀어야 됐다 만약에 보기에 3pi가 있었으면 3pi였나에 또 오답이 여러분 오답이 확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정적분으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인데 보통 이제 x 자리에 이제 lnx라고 하는 어떤 함수 꼴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꼭 외울 건 아니고 얘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계산이 꼬일 수 있어요 상당히 쉬운 문제인데 만약에 얘를 이제 계산이 막 이거 푸는데 너무 막 시험지가 지저분해지고 계산 자꾸 헤매고 이런 친구는 반드시 이 문제 해설 강의 선생님 했던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정확하게 풀었어야 되는 문제다 고비를 넘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부분을 쭉 보시면 봐봐 이 특징이 있죠 16번이 이렇게 역시 이제 뭐야 우리 최고난도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이제 점점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쉬워지고 있는 추세다 시월 학평에서도 그런 최근에 수능 출제 경향의 기조에 맞춰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준 고난도 문제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른다 예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철저한 시간 한 배가 최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시간 한 배라고 해서 모르네 넘어가 이게 아니고 내가 얘를 몇 분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 정도까지 풀어놓고 별표를 치고 넘어갔는지 그리고 1번부터 30번을 물론 이제 여러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1번부터 30번을 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것과 이거는 풀 수는 있으나 이거 하나 푸는데 한 시간을 투자하느니 다른 거 네 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이득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기 시간 한 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시간 한 배를 잘 하려면 여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21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21번이 삼각감독 극한의 활용 특이하게 지는 21번에 치열 학평에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를 풀었을 때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못 풀 수도 있지 계산이 틀려서 뭐 복잡 해어서 못 풀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문제를 보고 아이디어는 떠올랐어야 돼님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답노트의 중요성 오답노트의 중요성 오답노트를 꼭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답노트라는 의미는 시험을 보고 나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에게 채점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하는 모든 시험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반성의 개념을 오답노트로 표현한 것 뿐이야 선생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월 학평 21번을 보고 불과 3개월 전에 치러졌던 7월 학평 29번 많이 틀렸습니다 오답률 엄청 높았어요 왜 복잡했거든 근데 그 마지막 상황에서 사인법칙이라는 생각을 못했거든 이 얘기는 제가 여름방학 때 집중관리 강좌에서 코사인법칙 사인법칙에서 한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구월 모평 28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인법칙이었죠 시월 학평 21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인법칙이에요 무슨 말이야 계산이 틀려서 그렇다면 선생님이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 여러분 칠 월 그 당시 확실하게 그 기출 분석을 하고 스스로 오답노트를 제대로 썼느냐 구월 모평 이 당시 확실하게 오답노트를 제대로 썼느냐 근데 그 오답노트를 어떻게 썼느냐 계산법을 다시 연습했느냐 아니면 이 문제 상황에서 왜 난 사인법칙을 떠올리지 못했을까를 철저하게 반성했느냐 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인법칙은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를 알면 싹 다 알 수 있다가 사인법칙입니다 삼각형의 세 내각 세 변의 길이를 싹 다 알 수 있다고요 뭐만 알면 한 변의 길이와 두 각만 알면 다 알 수 있다 그게 사인법칙이라고요 상황이 다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여러분 지금 혹시 이제 뭐 틀리신 것도 있겠지 다시 풀어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공통점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오답노트에요 남은 기간에는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막 푸는 것도 물론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기출들 이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해서 정리하고 복습하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제가 뭐 공부 외적인 것까지 공부에 관련된 얘기하지만 생활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철저한 시간 관리 이게 보통 수험생이면 밤에 공부가 다 잘 돼 물론 학생마랑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이상하게 새벽 2시 1시 넘어가면 밖에 공부가다 나가면 뭔가 이제 찬바람 또 확 들어오고 집중도 잘 되고 조용하고 아침 되면 피곤하고 딱 그렇죠 물론 아침형 인간인 친구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몸을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의 사이클에 맞추셔야 됩니다 아침에 딱 눈 떠서 고사장 향하는 시간 1교시 시작하는 시간 2교시 3교시 점심 먹는 시간 위와 장의 운동까지도 고려해서 한 번에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지만 서서히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밤 늦게는 좀 일찍 자고 숙면을 취하는 연습도 하시고 아침에 일찍 딱 상쾌하게 눈 뜨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연습을 일주일에 2회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8시 반부터인가요 8시 반부터 9시 반 10시 반 10시 10분 8시 40분이네요 8시 40분부터 8시 반은 저기하고 8시 40분부터 정확하게 시험 보는 시간은 10시 10분까지가 1교시 9거고요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간이 수학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세트의 풀 세트의 모의고사를 그날은 나는 오늘 수능 보는 날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한 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 채점을 하죠 이거 왜 틀렸지? 해설 강의를 본다거나 해설지를 본다거나 그리고 넘어가죠 근데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죠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하루 동안 모의고사 연습을 했다면 이 3번의 과정이 정말요? 네 맞아요 하루에서 3일이 걸립니다 짧으면 하루 정말 최상위권 같은 친구들은 뭐 틀린 게 몇 개 없어 거기다 아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 한 배 연습만 하면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3일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수학에 예를 들면 뭐 지금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내가 100분간의 이 모의고사 시간 동안 다시 문제를 보니 이 문제는 버렸어야 했고 이 문제는 풀었어야 했어 이런 옥석을 가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 그러려면 1번부터 30번을 다 다시 봤어야 돼 그걸 다 다시 풀고 해설을 보고 하는 데만 해도 벌써 시간이 두 배 걸립니다 그 다음은요 그 중에서도 내가 항상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삼각검색 극한 활용이라든지 그러면 그 해당 부분에 속해 있는 그 유형에 관련된 그 중단원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 것보다는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약에 문제집이 뭐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고 수능 개념이 있고 기출 문제집이 있고 벌써 4권이잖아요 7대 함정이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에 그 관련된 단원 문제들을 쭉 다시 훑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훑어본다는 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가 아니고 아 이 문제가 갖는 의미가 뭐지 아 이건 싸인 법칙이구나 아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부족한 단원을 채우는 것까지가 오다노트 반성의 과정이에요 그게 한 3일까지 맥시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 시험 보고 하루에서 3일 그럼 제일 많이 걸려서 3일 걸렸다 쳐 그럼 4일이야 또 하루 시험 보고 일주일에 한 2회분 정도 나온다니까요 해보면 한 달이면 여러분 몇 회분이야 8회분이에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시험이 이제 다가올수록 흔들리죠 예 제가 그 마음 잘 알죠 학교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삼학년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가 또 끝나는 이 시기가 되면 더 이상 뭐 정식으로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사설로 이제 따로 본다거나 뭐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문제집을 사서 모의고사를 스스로 본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지금까지 받은 성적을 보고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괜히 그런단 말이야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렇단 말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연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말 그대로 연습입니다 하루하루 더 한 주 한 주 발전해 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 부담감을 딛고 이겨내셔야 돼요 시크릿 모의고사를 풀었어 예를 들면 근데 한 15번에 너무 어려운 게 나왔네 나 어떡하지 수능에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지 여러분한테 어려우면 여러분과 비슷한 친구들 모두한테도 어려운 거예요 별빛치고 넘어가야죠 다른 거 만약에 29번이 더 쉬워 그거부터 풀어야지 그 백분간 정말 침착함을 유지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려면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남은 한 달간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총평을 보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힘들 내시고요 남은 한 달간 준비 잘 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